유튜브 노음성황사에서 소음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6.25전쟁으로 들어갈게요. 6.25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봐요. 6.25는 엄청 그렇게 출제되는 건 아닌데 조금씩 나오니까 봐야 되는데 어차피 문제위형은 딱 두 가지야. 두 개 말고 없어. 첫 번째. 거기 그냥 요람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뭐 나오겠어? 무조건 순서야. 전쟁은 무조건 순서야. 지금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 그 다음에 하나 더. 실제로 6.25가 3년짜리 전쟁이거든. 근데 진짜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1년밖에 안 돼. 그러면 2년은 뭐냐? 휴전협상이야. 그래서 6.25를 1기, 2기, 3기, 4기로 나눌 때 가장 긴 건 4기. 휴전협상기가 혼자 2년이야. 이해 됐죠? 아니 근데 뭔 얘기를 하는데 휴전협상기가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길게 오래 얘기하니. 그래서 뭐가 문제였어?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이해 됐죠? 그래서 문제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순서. 하나는 뭐야? 휴전회담 관련된 거. 이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서 문제가 나온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경부터 갈게요. 자, 첫 번째 중국의 공산안. 그리고 50년 1월. 그러니까 얘는 시간 문제로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6.25 전쟁보다 확실히 먼저야. 왜냐하면 6.25에 우리가 직접적 배경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50년 1월 해치슨 선언이야. 그래서 해치슨은 당시에 미 국방부 장관인데. 그러니까 50년 1월에 미국의 극동아시아 방어라인을 발표해요. 그래서 해치슨이라는 국방부 장관이 발표했다고 해서 일명 해치슨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과 대만이 미국의 방어라인에서 빠졌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한민국과 그다음에 대만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바깥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야. 됐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약간은 납득하기 어려워. 그래서 오늘날 6.25를 우리가 북침이냐 남침이냐는 얘기가 예전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북침이냐 남침이냐는 얘기는 없으니까. 이 전 대통령이 한국사 교육 관련된 문제 얘기하면서 한 번. 초등학교 교과서.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가서 지금 대통령 말고 전 대통령. 됐죠? 지금 재판 중이죠. 그런데 가서 초등학교에 가서 초등학교에 물어본 거야. 6.25가 남침이니 북침이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초등학생들이 각각 대답한 거야. 그래서 그때 막 6.25도 모르고 봐라 역사 교육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막 그랬었는데요. 사실은 질문을 잘못해서 그래. 이건 성인들한테도 물어보면 북침이야 남침이야. 그럼 순간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왜냐하면 누가 주어고 누가 목적어지?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돼. 뭐라고 물어보면 되냐면 초등학생들한테는 초등학생에 맞는 단어를 선택하면 돼. 6.25를 북한이 일으켰니 남한이 일으켰니. 그러면 애들 다 대답해. 그런데 남침이니 북침이니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 됐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날은 그냥 이게 논란은 없잖아. 맞죠? 북침이니 남침이라면 누가 논란을 일으켜. 그렇죠? 말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결론. 그런데 남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남침 끝.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남쪽을 침략했다고. 그래서 남침 끝.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남침 유도설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야. 당시에 동북아시아 정세를 보면 이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야. 실제로 제가 이것도 지워야 되니까 먼지 엄청 날리거든요. 아니 먼지가 싫어서는 아닌데. 여기도 먹어. 그래서 여기를 색깔을 칠하잖아. 그러면 지금 50년 1월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가 진짜 완전 다 새빨게. 그러니까 중국 그다음에 소련 완전 빨갛다니까. 어디까지 빨갔냐면 북한까지. 그러니까 빨간 팀과 파란 팀이 만날 때 대만과 대한민국이 뭐가 되냐면 최전방이 되는 거야. 이 둘이. 그런데 빨간대와 만나는 최접점에 있는 최전방에서 미군을 뺐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지. 이해 됐죠? 네. 어쨌건 그래서 에치슨 라인의 발표는 오늘날 우리가 6.25 전쟁의 직접적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중개공사나 에치슨은 했고요. 그 다음 나머지 순서. 순서만 보시면 돼요. 자. 얘는 지도 보면서 그냥 같이 얘기합시다. 6.25는 일단 시간선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간만 잘 잡으시면 돼요. 자. 시간이 일단 네 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북한군의 남침. 아까 말씀드렸던 남침. 됐죠? 미제는 별로 논란이 없어요. 자. 시작하자마자. 그런데 6.25는 원사이드 게임이었지. 그래서 나만이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입으로 이승만이 굉장히 좋아했던 말이 백두산에 태극기 꼽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백두산 태극기, 백두산 태극기 엄청 얘기했어. 그런데 정말 입으로만 한 거야. 그래서 전쟁이 나자마자 원사이드 게임이야.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북한은요. 이미 소련과 군사비밀협정 체결해서 소윤노부터 희생무기 도입했었고. 그 다음에 49년 10월 중국 공산화를 완성시켰던 중국 공산화의 영웅들. 그래서 무정을 비롯한 조선의용대. 이 연안파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북한 인민군의 사기는 하늘을 들은다고. 거기다가 남측은 계속 혼란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많이 조직이 괴멸됐다고 했지만 그래도 박헌용의 남노당이 완전히 괴멸된 건 아니었어. 그 다음에 지리산이라든가 태백산 일부에서 빨치산은 아직도 토벌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측은 계속 혼란해. 그 때 또 물가 폭등. 그 다음에 이런 혼란의 연속이었어. 그런데 북한은 차근차근 전쟁을 준비한다고. 그리고 6월 15일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 이게 가장 약한 시기죠. 보통 사람들이 쉬는 날. 그 날기에서 38도 전면에서 전격적으로 밀고 내려옵니다. 3일 만에 서울은 바로 함락되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은 바로 사실은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죠. 됐죠?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전을 통과하면서 이승만이 우리나라의 군 작적권을 미국에게 넘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도 대전을 지나가는 이승군에도 서울 시민들에게 스피커로 계속 대통령은 현재 서울에 머물고 있다. 서울 시민들은 동요하지 말고 북한 인민군과 맞서 싸워야 한다. 이런 게 스피커로 나오고 있었어요.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일방적으로 원사이드 게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뭐가 열리냐면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이 돼요. 북한군이 침략하면서 바로 됐죠?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이 되는데 그런데 이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군을 침략군으로 규정합니다. 이러면서 UN군의 참전이 결정되는데 이 6.25에 대해서 실제로 소련도 왔다. 그래서 소련인들 여기서 본 적 있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좀 어이없는 얘기고요. 만약에 소련이 6.25 때 조금만 북한에게 힘을 실어줬으면 우리는 끝났어. 소련은 사실은 철저하게 외면했어, 이 전쟁. 만약에 그거 아니었으면 소련이 조금만 적극성을 띄웠으면 우리한테는 정말 악몽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이 됐는데 여기에 상임이사국 5개 나라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상임이사국은 뭘 갖고 있냐면 이 각각의 나라가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5개 나라인데 이게 다수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해볼게요, 제가.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 그다음에 소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국은 단 주의사항이 뭐냐면 지금 중국은 공산화됐지만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 나중에 상임이사국에 들어가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1950년 상황은 여기에 중국은 중국 국민당이에요. 중국 국민당 짱제스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패해서 타이완으로 쫓겨났지만 아직은 안전보장이사국이야. 이 대체 아니 상임이사국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북한을 침략국으로 규정하는데 그리고 유엔군 파병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누구만 문제가 되냐면 지금 소련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상임이사국 5개 나라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수결이 아니고 뭐냐면 각각의 나라, 5개 나라가 거부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유엔군 파병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유엔군이 파병으로 오지 않습니까? 유엔군이 참전을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했냐면 소련이 그냥 불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불참을 하면서 이게 뭐가 됐냐면 기권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소련은 의견이 없으니까 나머지 4개의 나라가 북한을 침략국으로 규정하고 유엔군 참전이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북한을 소련이 정말 안 도와줘. 이때 조금만 더 도와줬으면 진짜 우리는 큰일 날 뻔 했다니까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됩니다.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면서 이제 두 번째 시기로 넘어가는 거야. 바로 7월이에요. 바로 7월에. 그런데 처음에 사실 이제 이 7월 유엔군의 참전에서는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자, 더글러스 메가도의 인천 상용작전이지. 이거 작년인가요? 재작년이에요? 작년 아니에요? 영화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엄청나게 흥행한 것 같지는 않아. 자, 그런데 어쨌건 이 인천 상용작전이 9월 15일이에요. 그래서 더글러스 메가도가 사실은 인천은 이게 조속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섬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상용작전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 카드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메가도니까 한 거야. 됐죠? 그리고 이 메가도의 이 선택은요. 상황을 한 방에 바꿔버려요. 그래서 인천 상용작전은 완전 성공합니다. 자, 북한이 정말 이렇게 들어올 줄 몰랐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한 방에 그냥 뒤집죠. 그래서 서울을 수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끊어버려. 그래서 이제 먼저 내려왔던 군대는 사실은 여기서 고립돼 버리죠. 그래서 유엔군의 원래 작전이 뭐였냐면 우리가 들어갈 동안 너희들 못 막는다야. 그러니까 전체를 막으려면 전체를 못 막으니까 다 포기해라. 그리고 유엔군의 원래 작전이 뭐였냐면 낙동강 전선의 병력을 집중시켜라. 그리고 유엔군이 간다. 좀만 기다려야. 됐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진짜 육탄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낙동강선만 지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전라남도 지금 이제 보시는 목포, 여수 이런데 실제로 북한 인민군이 다 점령해요. 그러니까 딱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경상남도 쪽 부산 여기만 딱 방어한 거야. 됐죠? 그래서 처음에 원래 미국이 정말 무서운 게 하늘의 힘이죠. 그래서 하늘을 장악하는 그러니까 미국이랑 한 번이라도 전쟁을 해본 나라는 미국이랑 전쟁을 하면서 하늘을 본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미국이랑 한 번이라도 전쟁을 해본 나라는 무조건 땅굴을 팝니다. 그래서 땅굴은 북한만 파는 게 아니야. 지하 벙커는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무조건 다 지하 벙커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 군사력의 힘이야. 전쟁은 시작하고 하늘을 장악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당군 이래 최대 폭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폭격으로 실제로 이제 북한군도 여기 주력부대가 모여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폭격이니까 북한인들도 휘청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 당시에 6.25를 보여주는 기록 화면 기록 영상을 보시면요. 미군 애들이 이제 폭격기가 날아가면서 폭탄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융단폭격이라고 진짜 하늘에 하늘에서 폭탄이 빛처럼 내려요. 빛처럼. 그러니까 무슨 비오듯이 쏟아져. 그래서 미군은 진짜 육군이 땅밟기 전에 풀 한 폭이 안 남겨놔. 됐죠. 그래서 이 당군 이래 최대 폭격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면 전쟁이 잠깐 소강상태에 빠져. 그래서 이제 이때 9월 15일 자 메가도가 전격적으로 인천상정책전을 감행하고요. 이건 대성공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주력부대는 밑에 고립돼 버리고 자 그리고 또 폭격기를 앞세워서 어디로 가냐면 북으로 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 뭐가 되는 거야. 유엔군의 주도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국면이 되지. 여러분 이 전쟁이 1년짜리 전쟁인데 정말 6.25가 비참했던 건 이게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두 나라가 싸우지 그러면 전선이 이렇게 이동되진 않아.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이렇게 내려왔다는 건 여기가 거의 끝난 거야. 소위 말해서 게임으로 말하면 격투기 게임으로 말하면 여기가 완전히 그로키 상태거든. 그런데 이걸 또 뒤집어서 여기까지 밀어. 그러면 미군이 어디까지 진출하냐면 여기 맨 위에 여기 해상진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잘 봐요. 정말 통일을 눈앞에 둔 거야. 이거 바로 백두산이야 지금. 여기 중강진인 거. 됐죠. 그러면 보세요. 북한의 중요한 도시라는 무슨 뭐 평양이니 뭐니 다 넘어간 거야 사실은.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시기에 거의 압록강까지 진격하거든요. 여기서 또 통일된 번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1년짜리 전쟁이지만 진짜 끝까지 내려왔다 끝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한 지역이 전쟁에 다 관여를 해버려. 그래서 1년밖에 안 되지만 이 전쟁이 너무나 비참한 전쟁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자 10월에 38도선 위로 미군과 대한민국군이 올라오면서 자 중국군이 그러니까 당시 우리가 중공이라고 그러죠. 중국공산당 중공이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원래 침략국으로 만약에 규정을 했다면 원상태가 회복됐으면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더 올라오는 건 니네가 이제부터는 침략이 아니냐. 그러면서 만약에 38선을 넘는다면 우리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리고 경고를 막 해요. 그런데 미국과 대한민국군이 그냥 올라갑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자 소련한테 형님 갑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소련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 알겠네 아우. 이거 마시던 거 좀만 더 먹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이제 콜라 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좀 이따 또 형님 갑시다. 어? 이러다 평양 함락되겠어요. 어? 알았어 알았어. 좀만 더 먹고. 중국이 알아버린 거야. 소련은 지금 콜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은 이 전쟁에 안 들어올 것 같아. 그냥 입으로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 모택동은 결정을 해야 했어요. 그러면 우리만 들어갈 거냐. 그러니까 미국 유엔군을 대상으로 해서 들어갈 거냐.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이 정말 커질 거거든. 아니면 그냥 눈 감을 거냐. 우리도 소련처럼. 그런데 모택동의 결정은 정격 참전이야. 우리만이라도 간다야. 그래서 가자. 모여. 이렇게 된 거예요. 되죠? 그런데 중국 애들은 모임은 몇 명이라고요? 100만 이하는 숫자가 아니야. 두 번 오는 거 아세요? 100만 100만 두 번 와요. 그런데 얘네들의 전술도 되게 단순합니다. 10월에 평양이 함락되고 나면 중국군이 전격 참여하게 되는데 이게 10월부터거든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국제전의 양상을 띄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쪽도 북한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군도 참여를 해버렸잖아. 됐죠? 전술은 되게 단순해요. 뭐야? 총을 많이 준비했어? 뭐 이런 거죠. 우리 꽤 많은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인해 전술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사실은 중국을 공산화시켰던 중국 공산당의 군대를 사실은 메가도가 너무 얕잡아 봤어요. 그래서 북한이 밀고 올라갔다가 메가도도 똑같은 꼴을 당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퇴로가 막혀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중공군한테 이렇게 밀리고 이렇게 밀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게 여러분 그 유명한 50년 12월 흥남철수예요. 우리가 흥남철수라고 부르는 그래서 군대부터 시작해서 군 배부터 시작해서 민간수송송까지 해서 전부 여기에 있는 국군과 미군 그리고 북한에서 남측으로 내려오기를 원하는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내려오는 거야. 이게 그 유명한 12월 흥남철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고지전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고지전이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고수인가 그래요. 고수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그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보면 정말 휴전협정 그러니까 협상 중에 동부전선에서 일어나는 정말 의미 없는 전쟁이지. 매일 사실은 특히 이제 그 유명한 백만 고지 주인이 매일 바뀌는 아무 의미 없는 전쟁 끝없이 사람들이 죽어갔던 서부전선에서는 전쟁을 서로 안 해. 왜 그러냐면 미군도 북한도 다 알아. 서부지역에서 전쟁이 터지는 순간 전체로 확전되는 거야. 여기 완전 평야지대를 해서 그런데 동부의 산악지대는 달라. 전쟁을 하면 계속 그냥 국지전이에요. 그래서 휴전협상하는 과정에서도 동부 쪽에서는 계속 실제로 고지전이 있었어요. 그 영화가 고지전이라는 영화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거기 이제 보면 그 부대 안에 고수부대 안에 보면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애가 있다고. 그런데 그게 그 친구가 무슨 충격이 있는 거냐면 그게 흥남철수에 대한 충격이야. 그러니까 군수송선들이 군수송선 민간수송선 해갖고 군, 배 이렇게 해갖고 전부 사람이랑 다 태우고 가는데 저 멀리서 북한군 중국인민군들이 반대로 진격을 해오는 거야. 그런데 여기 배 탈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어. 그리고 이거 가면 언제 다시 오겠어. 그런데 배라는 게 무게가 실을 수 있는 무게가 한정이 있잖아. 그러니까 다 태우고 다 태우고 다 태우면 가라앉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떨어지라고 이제 더 이상 못 태운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국군들이 양쪽으로 나눠진다고. 왜냐하면 탄 사람이 있고 못 탄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그냥 못 간다. 그러면 떨어져라. 다 죽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서로 총질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고지전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서로 같이 있었던 전우 동질을 향해서 총을 샀던 예를 들어 그 흥남철수에 대한 충격. 그걸로 막 사실은 정신분열을 일으켜서 막 갑자기 낮에 총 쏘고 난동 부리고 그게 영화의 장면에 나와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천만 이상이 봤던 영화 중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기억나십니까?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국제시장의 첫 번째 장면이 이걸로 시작해요. 흥남철수.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그 주인공 누구죠? 껄글 빨간 사람 있잖아요. 주인공 이름이 뭐죠? 황정민 황정민 그래서 제가 말 잘못했나요? 여기 또 팬들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죽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전 좋은 뜻이에요. 빨간 거 좋은데 자 계속 그런데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물론 첫 장면이 아니고 거의 꼬마로 나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피난 피난 가서 배타로 지금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작은 놈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황정민이 나중에 그 집에 큰 놈이잖아. 큰 아들 그리고 여동생 하나를 손을 잡고 여동생이랑 같이 오는 거야. 아버지는 막 짐 잔뜩 들고 엄마는 막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야 없고 그러고 막 가자. 그러면서 동생 손잡고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여기는 운동장이 아니야. 우린 노는 게 아니야. 오빠 손을 절대 놓치면 안 돼. 여기는 운동장이 아니야. 그러면서 똑같은 게 계속하면서 동생 잘 손잡고 와야 된다고. 그러고서는 이제 여기에 오는데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막 배탈라고 몰리고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그러니까 황정민이 여동생의 손을 놓쳐요. 그리고 이제 배는 다 탔어. 가족이.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동생 어딨냐. 그랬더니 막 우는 거야. 동생 손을 놓쳤다는 거야. 막 사람들이 밀치고 부딪히고 거기가 난리거든 정말. 그거 기억나세요? 이 장면? 이게 국제시장 저 누구랑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영화는 안 본다. 자 영화 설명은 제가 다 할게요. 그래서 무슨 영화 프로야?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그 첫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황정민이 나중에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가 아버지가 탔던 배를 다시 내린다고. 동생이 내가 찾아오겠다고. 그러니까 너는 그냥 엄마랑 있어라. 그리고 그렇게 동생을 찾으러 내려갔던 아버지가 영원히 못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평생에 한으로 그 어릴 때 그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황정민이라는 주인공이 그걸 평생 가슴에 품고 사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가 부산에 가서 국제시장에 가면 우리 무슨 먼 친척 누가 무슨 가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일하고 있어라야. 아빠가 찾아가겠다야. 그래서 정말 평생 그 가게에서 일을 해. 그런데 나중에 그 당숙인가 뭔가 그렇잖아. 그런데 이제 나는 일을 그만하겠다야. 그래서 가게를 누구한테 팔라 그래. 그랬더니 황정민이 팔면 안 된다야. 내가 사겠다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황정민이 그걸 인수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이제 가게를 운영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대학 보내고 막 이제 그런 그 영화의 그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시장이 개발이 된다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개발을 해서 팔아가지고 현대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반대하는 거야. 나는 가게 절대 못 내놓는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상인들이랑 막 싸움이 나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개발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개발되면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러는데 저 미친노있내야.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거기서 말도 안 되는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서 계속 할 거냐고 나 계속 할 거다야. 그런데 그 황정민이 왜 그러냐면 그게 아버지와 마지막 약속이야. 그 국제시장의 그 가게에서 기다리기로 했잖아.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다는 건 아직도 황정민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고집쟁이 노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그 여주인공 그래서 뭐 독일에 그러니까 탕광촌에 이렇게 노동자들 박정희 때 보내고 그럴 때도 갔다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동생들 공부시키고 막 그런 거에 거의 평생을 그러고 살죠.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부인이 남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황정민한테 행복하냐 이게. 그러면서 왜 당신의 삶은 당신이 없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영화에. 그게 되게 명대사 중에 하나야.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황정민도 너무 나이가 많아진 거야. 아니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가게를 팔아도 될 것 같다. 이만큼 내가 아버지를 기다렸으면 정말 다 기다린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가게를 팔아요. 그래서 그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와 대화를 하죠. 그 무슨 꿈 비슷하게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저 열심히 살았죠.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제가 지키고 산 게 맞죠. 그 얘기는 이제 황정민이 아버지한테 마치 독백처럼 영화 하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그 영화에 나오는 이것도 이제 흥남철수. 이 장면입니다. 12월에 이렇게 철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4 후퇴라는 말 들어보셨죠. 1.4 후퇴는 51년이에요. 이게 연도가 바뀌는 건데 1.4 후퇴는 뭐냐면 요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4 후퇴는 중공군이 밀려내리면서 우리가 후퇴라는 그 얘기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1.4 후퇴는 서울이 서울을 다시 뺏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흥남철수 이후에 이제 중공군의 공세로 어디까지 밀리냐면 서울마저 뺏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전선이 어디까지 밀리냐면 요기 리을선까지 밀리는 거야. 그래서 요기가 딱 오늘날에 어디냐면 오산평택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오산평택 그러니까 그 라인까지 밀려요. 서울은 뺏긴 거지. 됐죠.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4 후퇴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에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차 대전 이후에 태평양의 절대자였던 더글러스 맥아더가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맥아더가 여기서 잘려요. 맥아더가 왜 잘리냐면 맥아더도 정말 엄청난 반공주의자. 정말 전쟁 광이야. 맥아더가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중국군이 이렇게 몰려올지 몰랐지. 그런데 맥아더가 맥아더가 누가 감히 미국이 전쟁하는데 여기에 끼어들어. 배달시킨 적도 없는데 이 벌레 같은 중국 놈들이 진짜 끝없이 몰려오지. 이게 하도 많아서 숫자를 셀 수도 없어. 그래서 니들 위해 준비한 게 원자탄이다. 그래서 본국에 뭘 보내라? 원자탄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맥아더가 자서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당시에 맥아더가 미국 정부에 요청했던 원자폭탄의 숫자가 20개에서 30개야.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딱 두 번 터졌어.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한 번 나가사키에 한 번 그런데 그걸 니네들 니네 벌레 같은 중국 놈들 위해서 만든 게 원자탄이야. 그래서 원자탄 한 20개를 터뜨려서 다 녹여주겠다. 정말 만주를 방사능 벨트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맥아더가 본국에 확전을 주장해. 그래서 추가 병력을 달라는 거야. 어디 건방지에 미국이 전쟁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했던 49년까지 있었던 국공래전 끝나지 않았다. 다시 시작이다. 그래서 중국의 본토에 상륙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맥아더의 작전이 당시에 본국에 대한 요청이 미 언론사가 이걸 사실은 입수해요. 그래서 미 언론에서 이걸 터뜨려 버린 거야. 그런데 당시에 미국 대통령도 되게 난감했던 게 여러분 6.25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미국이 너무 많이 죽었다니까. 너무 많이 죽었어. 미국이 그리고 미국은 어떤 나라냐면 딱 전쟁에 군인이 죽잖아요. 그러면 집에 전사통지서가 바로바로 날아가는 나라야. 그러니까 미국 전체가 반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미국인 중에 한국을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서 소말리아에 파병을 한 거야. 소말리아 알아요? 알게 뭐야. 소나 말이 맞나 보지. 그런데 소말리아에서 한국 청년이 100명 500명 1000명 2000명 여러분 이렇게 죽어가. 여러분 한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반전시위할걸요? 뭐 하는 짓이냐고 남의 나라 전쟁에 들어가서. 무슨 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미국도 반전시위로 난리야. 그러니까 전쟁은 미국도 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메가도가 지금 확전을 주자는 거지. 그리고 이게 언론에서 터지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미국 대통령도 메가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과도 지금 갈등이 많았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결국 파이브 스타 메가도가 해임당합니다. 그리고 본국에 송환당해요. 됐죠? 그러니까 워낙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메가도랑 미국의 아이제나오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경쟁자였는데 또 이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삶의 방향이 또 다른 방향으로 가죠. 메가도는 이후에 사실은 공화당에서부터 정치 임무도 굉장히 많이 제안받았는데 사실은 이 상처가 컸어요. 그래서 실제로 메가도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군인이자 사실은 원래 기본적으로 전쟁 영웅으로서 이미지도 좋았는데 이 이후에 정치인으로서도 메가도는 성공하지 못해요. 입당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사령관이 바뀝니다.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라즈베이가 와요. 그래서 라즈베이라는 사람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서울을 수복합니다. 자 그리고 서울을 수복하면서 이제 여름으로 진입이 되거든요. 자 여름으로 이제 들어가고 나면 자 전쟁이 잠깐 38도선 근처에서 소강상태에 빠져요. 그럼 이제 분위기를 계속 보고 있던 소련이 잽싸게 끼어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휴전 협상은 누가 제일 먼저 제의하냐면 소련이 제의하는 거야. 그래서 소련이 자 유엔을 통해서 자 미국 쪽에다가 휴전을 제안합니다. 됐죠? 자 미국에게 휴전을 제안해요. 안 그래도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는 사실 이제 당시에 정말 미국 대통령은 지금 똥투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미국 대통령 재선이 실패한다고 전하나요? 앞서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미국이 바로 오케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진행된다? 휴전 협상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휴전 협상은 자 해볼게요. 51년 7월부터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무려 2년이나 협상합니다. 그래서 53년에 최종 체결이 돼요. 7월 27일 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6.25, 1기, 2, 3기 나눌 때는 제일 긴 게 누구다? 예를 들어 특정한 시기를 찍어서 물어볼 때는 무조건 4번이에요. 이해 됐죠? 휴전 협상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6.25는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순서. 두 번째는 뭐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휴전 협상이 진행이 안 되니? 이걸 무슨 2년이나 얘기하니? 이 얘기예요. 됐죠? 자 그리고 휴전 협정이 체결되고 나면 여러분 이거 순서 문제로 잘 나와요. 그러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휴전 전에 이미 약속은 했어. 그러나 그러니까 문서라는 게 정확하게 조인되는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사인하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사인하는 건 50년 10월입니다. 그래서 순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순서 문제로 그러니까 휴전이 7월이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10월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순서. 됐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추정 협상으로 가볼게요. 자 못대로 이렇게 길었니? 아 뭐 때문에 길었냐면요. 자 휴전을 얘기하는 서로의 사실 얘기가 좀 다른데 첫 번째 유엔군은 일단 휴전하자요. 그리고 만약에 서로 마무리에 될 협상이 있다면 협상은 휴전한 다음에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좀 달라 생각이 자 협상의 완료전에 휴전은 없다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휴전하자요. 이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엔군은 현군사 대치선이에요. 당연하지. 그런데 북한군이 사실 여기서는 조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때를 쓰는 거야. 이게 뭐냐면 38도선 원상회복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뭐라고 했냐면 미제육주의하에서 실험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시키는 해방전쟁이다.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시킬 거다. 그리고 6월 25일에 미국 내려온 거야. 무조건 이긴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6.25전쟁 때 남쪽이랑 북쪽이랑 누가 더 많이 죽었는지 아세요? 누가 더 많이 죽었을 것 같아. 남쪽이 더 많이 죽었을 것 같지. 왜냐하면 북한군의 남친문이 시작됐고 두 번째 남한이 원래 인구도 더 많잖아. 그러니까 더 많이 죽을 것 같죠? 아니에요. 북한이 훨씬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전쟁을 해도요. 비무장한 사람한테는 총대고 안 쏴요. 쏘는 경우가 있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안 쏘는 거야. 쏘면 굉장히 비인도적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비윤리적인 거고 비인간적인 거야. 그런데 그래서 물론 쏘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총을 쏠 때는요. 군인들끼리 하는 거야. 민간인한테 쏘지는 않아. 그런데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협력 작전 이후에 앞에 항상 미국은 뭐가 쓰냐면 폭격기가 먼저 쏘요. 그러니까 공군이 하늘을 장악한 다음에 마지막에 육군을 투입하거든.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탄은요.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융단폭격 때문에 실제로 북한이 훨씬 더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깍깍한 거야. 뭐라고 그랬어? 김일성이. 무조건 이긴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뭘 이겨? 북한이 더 많이 죽었는걸. 거기다가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그러니까 현 군사 대치선이 오히려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미국의 원래 38도 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남쪽의 선이 더 위에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되세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여기서 스톱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원래 38도 선 보다 못한 거잖아. 땅을 오히려 뺏긴 게 되잖아. 그러니까 김일성 입장에서는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휴전을 할 거면 38도 선 원상복귀하자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북한이랑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웃긴 얘기지. 그러면 지금 현 상황이 이런데 그럼 그거 땅을 우리가 다시 내주고 그러면 휴전을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아니 현 군사 대치선으로 해야지. 이것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이게 가장 결정적인 건데 시험에서는 이게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포로송환 문제인데 포로송환은 뭐냐면 유엔군은 개별 자원송환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송환이라고 불러요. 자유송환. 그런데 북한 측 주장은 뭐냐면 그건 제네바 합의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 전원 자동소환이지. 됐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2년이나 오래 끌게 된 가장 큰 시각 차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원 자동소환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제네바 합의야 원래. 그런데 특히 이승만과 미국이 이걸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약간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말을 듣고 보면 논리적으로는 상당히 말이 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지금 남측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있는 북한 인민군 중에는 그러니까 반공 공산당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해서 북한 인민군에 들어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사실은 징용이 된 거지. 무슨 말이 되세요? 징병이 된 거지. 그런데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혔잖아. 그런데 만약에 북한으로 다시 올려보내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들에게 남측에 남을 건지 북측으로 올라갈 건지 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맞지 않냐. 이게 자유성환 그러니까 개별 자문성환이 이해 돼요? 이들에게 선택권을 주자. 이해 됐어요? 그런데 북한 측은 여기에 반발한 거야. 장난 아니야. 그딴 건 없다. 무조건 자동성환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제네바 합의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유의지를 물어보면 훨씬 더 합리적이고 그게 맞는 것 같잖아. 그런데 이게 비현실적이야. 왜 그러냐면요. 왜 제네바 합의가 왼쪽이 아니라 왜 오른쪽이냐면 전쟁이 끝나면서 포로성환은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맞바꾸는 거예요. 한 번만 해볼게요. 지금 A라는 나라가 포로를 10만 명 데리고 있고 B라는 나라가 포로를 30만 명을 데리고 있어. 그럴 수 있지. 그치? 그러면 바꿀 때 10만 10만을 바꾸고 20만 놔두고 그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이런 거 규모 전혀 상관없어. 무조건 통으로 전체를 다 바꾸는 거야. 이게 제네바 합의야. 이해 돼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 원칙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승만과 미국 쪽은 체제의 우위를 과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우리한테 보낼 때 자유로 의지를 준다 그래도 북한에 남을 사람 별로 없을 거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만약에 남을 사람을 원하면 여긴 많이 남을 거다. 그러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더 우울한 체제 아니냐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의견 차이가 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자유성환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건 이유가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 둘이 밥 먹으러 가잖아요. 밥 먹으러 가면서 메뉴를 정하는 거야. 뭐 먹을래? 그러면 이제 뭐라고 뭐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자유롭게 얘기하지. 그렇잖아? 아닌데요. 저는 늘 같은 걸로인데요. 왜 이렇게 자꾸 같은 걸로 먹어. 자, 봐요. 그런데요. 전쟁포로는 그렇게 대등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쟁 중에 포로로 잡은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그냥 이 자리에서 죽여도 나중에 그걸 누가 조사하고 누가 문제시 삼겠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유의사를 말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못된다고 이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성환 그러니까 개별 자동가 개별 자동 송화는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죠. 됐죠? 그러나 어쨌건 체제의 우월을 보이기 위해서 남측은 이 주장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문제가 또 굉장히 오랫동안 시일이 끌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 중요한 협상의 포인트 자, 노도장 찍어두셔야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말씀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6.25 전쟁의 결과입니다. 자, 정치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1년짜리 전쟁이잖아. 그런데 이 충격으로부터 우리가 지금도 벗어나지 못해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결론이 안 나잖아. 북한이 위에 있는 북쪽 사람들이 우리의 동포야? 우리 민족의 같은 동포냐고? 아니면 우리의 주적이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물어봐도요. 여러분들 의견이 다를걸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충격에서부터 6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지금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남북 모두 독재 체제가 강화됩니다. 잠시 후 얘기하겠지만 이승만은요. 6.25가 아니었으면 절대 이대 대통령이 당선될 수 없었어. 그 다음에 북한도 원래 공산주의 역사에서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소련이 그러니까 동국권에 들어가서도 많은 정치인들을 특정 정치인들을 찍어서 밀어주거든요. 이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결국은 중간에 다 제거당하거나 암살당했어. 그러니까 김일성도 실제로 소련이 밀어준다 하더라도 워낙 쟁쟁한 독립운동가들 정치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다 제거한다는 게 쉽지 않아. 그런데 바로 6.25를 통해서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북한이 진 거나 다름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내려가자고 김일성이 했잖아. 그럼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그런데 김일성이 이 책임을 전부 누구한테 떠넘기냐면 우리나라 공산당의 산역사와 같은 남로당 박헌영에게 이 책임을 다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졌느냐 하면 바로 박헌영이 미제 스파이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주요한 기밀을 미국한테 다 넘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인천상입작전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고. 됐죠? 그래서 남로당이라든가 소련파라든가 연안파를 사실은 전쟁이라는 명분 속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한 전부 독재체제가 강화되죠. 그리고 이후에도 보세요. 우리의 이제 되게 어두운 그림자는 이거지. 남측에서 어떤 정치인이 나타나면 만약에 집권여당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경쟁자가 나타나지. 그러면 경쟁자를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가장 확실한 카드는 빨갱이 카드예요. 이념 논란이에요. 이념 논쟁을 일으키는 거야. 빨갱이다야. 됐죠? 그러면 이제 파묻어버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김일성의 예를 들어 반대 세력이 나오잖아요. 김일성 우상화의 반대 세력이 나오지. 그러면 이게 다 뭐야? 다 미지 스파이들이지. 됐죠? 그래서 이제 양쪽이 전부 독재체제가 강화됩니다. 자,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자, 물적 인적 피해고요. 사회적으로는 자, 공동체 의식 그다음에 뭐 개인주의 이런 게 확산화되고 그다음에 문화에서는 서구 문물이 무분별하게 유입되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정말 역사라고 말할 수 없는 어? 이제 200년? 미국 같은 애들도 있잖아. 여러분 명문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케네디가 부시가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미국의 명문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몇 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명문가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명문가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재벌이 있지 명문가는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명문가가 왜 없을까요? 이게 일제강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명문가 없어지는 건 6.25에요. 됐죠? 그래서 우리 문물이 우리 여러 가지 정통문화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서구 문화가 무분별하게 이식되는 또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25전쟁에 대한 결과에 대한 얘기 말씀 다 드렸습니다.